우선 여러분들이 진짜 잘 알고 계시다시피요 우리 민족이 아주 독특한 민족입니다. 자 35년 지난 세기 35년 동안. 이런 탄압과 박고 전쟁도 겪고 그리고 지금도 남북국 군사대치를 하고 있고 이념 대립을 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요. 반세기만에 그러고 그 속에서도 식민사학도. 이 열빠진 역사교육 남북이념 대립 그러는 가운데서도 반세기만에 올림픽 치렀고요 IMF 조기격복했고 월드컵 치렀고 G20 회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10대 경제대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뀌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세계에서 딱 얘기를 합니다. 산업화라고 하는 기간이 유럽은 200년 걸렸고 미국은 100년 걸렸고 일본은 50년 걸렸다는데 우리는 3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30년 이것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자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정말 세계인들이 놀라는 그런 슬쩍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한류가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분명히 21세기 정신문화의 시대에 세계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에게만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역사에서 잘 안 가르쳐줘요. 무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단 거기에 딱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요. 범위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환단 1에 전해진 3단 신법이 이 안에 제대로 들어있다. 인간의 주성을 발견하고 민족문화의 이념을 표출하여 세계 인류가 대립을 떠나서 공존할 수 있는 기턴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축하한다는 얘기를.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자기 스스로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이런 내용이 일반적인 역사책에도 다 들어있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지금 다른 역사책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책을 만드는 사람도 이 개념 자체를 모릅니다. 사람은 보통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분명히 3단 신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뭐냐 하면 주성이라고 했습니다. 문화의 이념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공존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입니다.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진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컴퓨터 다 이진법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최근에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나라에서요. 삼진법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삼진법 컴퓨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1980년도 최재충 선생이 말씀하셨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30년 만에 현실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몸과 마음과 이 말은 제가 붙였습니다. 풀이라고 붙였는데요. 한문으로는 이렇습니다. 천지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성명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삼일신구예요. 그리고 삼망으로서 심기신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만 가지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만 있으면 뭡니까? 몸은 몸이 있고 마음은 있는데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식물인간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몸만 있으면요. 실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중에서 이 풀이라는 부분, 즉 공존의 끈과 민족문화의 이념, 을 나타내는 이 부분이 우리만 가진 것입니다. 세계 다른 나라에서 거의 없는 우리만 가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민족 저력이 바로 이러한 데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선 처음에 나와서 저와 유립선생님 관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책을 보고, 자유라는 책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합사에 근무를 할 때 초청해가지고 연합사 장병들한테 특강을 좀 해달라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유수봉의 새말뚝을 뽑는다 하는 기사가 조선일보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일면에 중간 박스 기사로 나왔어요. 그거를 보는 순간에 아, 이제 국사광복운동을 본격적으로 할 시기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찾아갔죠. 유립선생님을. 막 묻고 묻고 해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갔더니만 저기 김포에 변두리에 조그만 단칸방에 혼자 살고 계시더라고요. 밥도 못 드시고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연탄 아궁이에 솥이 있는데 솥에 보니까요. 아침에 끓여놓은 라면을 먹다가 둔 것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런 생활을 보고 자, 신문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이제 합시다. 제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제가 그때 육군 충령 때입니다. 40살이었고요. 아, 39살이었구나.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만 딱 잘라서 얘기해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 주에 또 찾아갔어요. 저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밖의 시간이 안 되니까요. 또 찾아갔어요. 또 안 된대요. 방법을 생각하다가 저 집사람하고 애들 둘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애들이 8살, 11살 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해달라고 그러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선생님 우리 아들 둘을요. 이놈 둘을 만주 찾는 선봉장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대학교에서 배운 역사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얘네들한테 가르칠 테니까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순간에 그냥 소주를 이렇게 다시 드시면서 뒤통수를 꽝꽝 치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손으로, 자기 주먹으로. 아마 그 여자분들 계시는데 잘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머리를 쳤겠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여자들은 공부하는 사람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공부하고 여자들은 그 뒷바라지 하는 사람으로 쳤는데 여자가, 주부가 공부해서 자식을 만주 찾는 선봉장 만들겠다 그러는데 내가 이걸 그만두니 내가 꼴이 뭐냐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머리를 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다음 날 그 제자인 고승미가 찾아왔어요, 집으로. 막 웃으면서 선생님 됐습니다. 선생님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연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해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장만해 드리고 그래서 돈 모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 강의를 좀 듣자. 그래가지고 강의를 12월 달에 시작했는데 4월 달에 강의를 이제 제자로부터 강의를 듣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자고 해서 4월 16일 날 강의를 하셨는데 그 강의를 하던 중 마지막으로 이렇게 쓰러지시면서 병원으로 옮겼고 다음 날 깨어났다 쓰러졌다를 반복하시다가 새벽에 다음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 분의 그 연구 강바를 책으로 내기 위해서 대배배밍지사를 고려가 옛날에 고려원 참 유명한 출판사죠. 거기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 해 대배밍지사 출판을 출판 개념회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랬습니다. 강의를 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좀 더 조직적으로 국사공복운동을 함심해서 그냥 쓰러지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유언으로 받아들이고 한배달을 창립을 해서 제가 지금 이제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박사학위를 받게 된 것도 결국은 이런 논리를 강단에 있는 학자들하고 논리적으로 다투어야 되는데 학위가 없이는 그 사람들은 상대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까지 해서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때 처음 만나고 나서 바로 저에게 적어준 시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그분이 그 당시에 가르치고 했던 자기의 사론을 전부 다 모은 하남당 이유립 사학총서라고 하는 책에다가 이렇게 본인이 직접 시를 써가지고 한 시를 써가지고 저한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왼편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바로 제 집사람이 그 말 때문에 본인이 다시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 집사람한테 이런 내용을 써주셨어요. 여기 나옵니다. 박중령 박중령 그때 제가 중령 때니까요. 내방론사 박중령이 와가지고 역사를 논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옥전 옛날에 초청 강의자 연합사 초청했던 초강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앉아서 역사를 얘기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비달 민족사의 실수를 편집한 사람 실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빼버렸어요. 박중령 내방론사라는 말은 빼버리고 나머지는 대비달 민족사에 실려있습니다. 좀 잘못된 논의지만 합니다.